여기랑 여기랑 양이 더 제초 좀 해야겠네 오늘 버전은 주섭이 형이다 오늘 괜찮아요? 불과 이게 있는 거 같아 좋죠? 이게 어떻게 있는 거 같은데? 물빨이 센 거 같아 꼭 보고 이렇게 그럼 이제 저는 이렇게 주는데 이렇게 툭 이렇게 해도 돼요 난 이거 재밌잖아 왜? 근데 고개 커요? 오 도망갔어 와 잠깐만 진짜 첫 수 배를 트지 말고 줄을 잡아요 오 오 오 크다 한 45대 버텨 그렇지 버텨 아니 됐어요 됐어요 이야 하나 둘 이거 거의 뭐야 왜요? 퇴근 진짜 날아가지고 야 땡큐 오오 이 정도 줄을 네 줄을 조금 오 오 이 팀에서 이제 그만 다 할까요? 어 나 너무 욕심내는 거 같아 재밌었어요? 응 이